지진펀트 할줄 아는게 귀여운거 밖에 없어 슈퍼 밥과 먹으니까 처음부터dev 매콤한 마늘 간장 소금 소금 무 소금 소금 쌀가루 간장 물 양파 뼈 고추 매운 치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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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레요 치즈 당면은 으깝다. 쌀가루. 양파. 양파. 양파 속으로 풍림 흡수 wand 육수 설탕 파 양념장 마늘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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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ис. 계란. 간장. 면침. 고추. 물 간장 고춧가루 고추 파 살살 흡수 달걀 양념 호박 흡수 소금 그릇 뜨거운 물과 후추 양파 양파 얼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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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여기 잘 익었네? 쏙 빠져 ㅠㅠ 양념도 잘 먹었다 ㅎㅎ 팽이버섯 고추냉이 고기 스팸같은 맛이 똑같아. 고기 스팸같은 맛이 똑같아. 약간 뻑뻑하긴 한데 맛은 똑같아.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김치찜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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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 마요네즈 몇개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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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죠? 딸기 달아? 딸기 너무 비싸요. 딸기 너무 비싸요. 딸기 진짜 큰 값이다. 사이맛이 너무 맛있어. 그래? 딸기 하나 줘라. 오케이. 티 하나 줘야겠다. 그치. 밥 한 번 더 짜증나는 느낌이 있네. 얘는 할 줄 아는 게 귀여운 것밖에 없어. 너무 귀여워. 진짜 맛있다. 옛날에 초창기 먹던 망고 향 나는 그런 것 같아. 잘 먹었다. 아... 아... 오케이. 아...